얼마를 그의 손이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도물창고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며 말하여 이스라엘 자산 중에서 왕족과 기족 몇 사람 곧 허응이 없고 용어가 아름다하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와 사람의 학문과 은혜를 가르치게 하려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절입니다. 그들의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리아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황관장에게 연애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10절입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절입니다.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를 감속하게 한 자에 대해 다니엘을 말하되 천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제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 아름답고 사리덕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속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나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너부가 내설 앞으로 데리고 가니 18절은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하니라 탁수와 솔개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The king talked to them and he found none equal to Daniel, Hananiya, Misheel, and Azareya. So they entered the king's service. In every matter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questioned them, he found them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enchanters in his whole kingdom. 다니엘은 바르소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일장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일장의 배경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지방에서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나라가 신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하지 않으며 신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첫째 왕이 바로 너부갓네살입니다. 그 나라의 첫째 왕은 너부갓네살입니다. 너부갓네살엔 중동지방을 제패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유대 나라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동지방의 양대 세력은 바벨론이와 이집트입니다. 유대 나라는 이집트를 의지할 것인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과 신하들은 이집트를 지지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예레미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기별을 받았고 이집트 대신 바벨론을 의지하나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지지하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붙였습니다. 예레미야에 의지r grade는 예레미야 throughpu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신이집트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의지는 이집트인"? 그래서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 때 유대 나라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너부간데살은 기원전 605년에 유대 나라의 성전에 거룩한 거룩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들을 자기 바벨론 심전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아이돌의 템포로 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두 신이 싸워서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하는 정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자기네 신과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마루둑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네 신들이 더 힘있는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벨론 신이 유대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신이 유대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신의 아들로 자체하는 너부간네살왕입니다. 바벨론 신은 자기를 최대한으로 겪었습니다. 바벨론 신은 자존심과 같다고 말이죠? 자존심과 같다고 말이죠? 바벨론 신은 자존심과 같다고 말이죠? 바벨론 신은 자존심과 같다고 말이죠? 바벨론 신은 자존심과 같다고 말이죠? 불구 badly Atlanta Damen学 칭섬에不能ції 바벨론 신은 자의 상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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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 laat Idealay사 konkret대 그 네사람은 바벨론 왕립대학에 축회를 받아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유니버시티의 스페셜 학생들입니다. 이곳은 왕이 세운 대학입니다. 왕립대학은 100% 무료입니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배우를 받는 특혜를 줬습니다. 왕이 직접 관할을 하고 돌아보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대학을 직접 관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잡혀온 벌모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식민지에 관리로 보내려고 양료를 한 것입니다. 이 대학에 유다 청년 세 사람이 입학을 했습니다. 이 대학에 입학하기는 바늘구멍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들 이름이 바로 성경에 남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바벨론식 교육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교육이었습니다. 바벨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정치가 하나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육은 아이돌과 political science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신에게 충성하도록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음식도 바벨론 음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와 삶을 송두리째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일 1장에 그 배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첫 번째 문제는 의미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전개랑 음식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레비티쿠스의 첫 번째 음식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위압감에도 그들은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부간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부간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국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지수를 의뢰했습니다. 그들은 용기 있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능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문제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문제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날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을 제하고 채식을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그들이 감독관이 말하기를 그들이 감독관이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감독관이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지 않아서 약해지면 왕 앞에 내가 문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는 다시 자기를 직접 감독하는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십시오. 왕이 주는 이 모든 음식을 먹는 청년들하고 채식만 먹는 나하고 우리들하고 10일간만 비교해 주십시오. 누가 더 건강한지를 비교해 주십시오. 감독과는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와 또 다른 그룹과 비교해 봤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그들이 요청하는 채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음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계시를 볼 수 있는 선지자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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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그들의 그들에게 다닐혈이 그들을 그들은 그들은 다닐혈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 대화해보니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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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의 정성들에게 수십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만족했습니다. 성령은 오늘 말할 그들이 바벨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바이블론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음에 등장한 페르샤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다음은 왕래, 페르샤 시대가 두번째 왕래, 다니엘은 이 젊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영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예수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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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1절에 우리에 이런 따라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불신하므로 말며 멸망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던 청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유대의 온 나라가 우상승별로 폐화가 되었지만 이 소수의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국을 떠나 멀리 외국에 와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고국을 떠나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고국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한 오로 하늘 가족을 얻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다니엘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없는 하나님께 자신을 고정시켰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했습니다. 사단의 지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줬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잡았습니다. 바벨로 나라도 멸망하였고 역사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다니엘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부터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배제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기 위하여 다니엘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상급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실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변화 없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와 함께 주님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밤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날 다시 모일 때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디! 몇 명이 알 수 있을까요? 70명 70명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은 제 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더라도 나에게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 하나님이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다리엘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고마운 일에 대해서 좀 감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고마운 일에 대해서 좀 감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걱정하면서 출입국 사무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feeling 제가 오늘 정말 걱정했다는 것이 아니었죠. 제가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그래, 만약에 비자 인장을 안 해주면 제가 간다. I said, if it's your will, then your will be done. If it's your will, then I will continue my stay in Korea, then that's your will, Lord. And so the other day I have been preparing and then I have been preparing my show money and not enough. And so Sunny and Elderly was touched by the Holy Spirit and they sent their money to me as a show money. And I will tell you that show money is not enough. It's not enough. But I just have this courage to go today. And so last night I went to bed late and I prepared something that my wife and I had just discussed. In case, just in case, in case, if they will need it. But actually we don't know if they need it. But in case, they will need it. We just prepared. We prepared it last night. So I went to bed late and I finished that kind of document and I printed this morning and I went to the immigration office at 9 o'clock. So my appointment was at 9 o'clock but I got up at 6 o'clock and took a shower and I arrived there an hour before my appointment. It feels like it's a really big event for me so I went there and the immigration office was still closed. So I talked to the security guard and said, can I go inside and use the bathroom? And he said, yes you can use the bathroom. And so I waited and then I was so sleepy because the whole night I was so tired and I only had a few slips. So a few hours of sleep last night. Yeah, I was so sleepy because I was so sleepy because I was so sleepy because I was so sleepy. So I had a nap, a 20-minute nap and then, oh, it's 8.30, I should be there inside. So I went there and then I was the number one. Number one, okay? The number one. I was the first person I was the first person. So before my number was called, I had this, oh, mixed feelings. I felt very nervous. I felt very nervous. I was going to go to Japan and I was going to go to Japan and I was going to go to Japan. What is it? And I said, Lord, please, please give me the best immigration officer. And so, you know, my wife and I, we know this lady, this lady is really strict. And the last time I fell on her and today I had the same immigration officer. So what I did to take away the fear and the worry, I walked in front and sat in front of her and then I tried to wear the best smile that I can. But you know, my hands were shaking and then my heart was big so fast. And I said, 안녕하세요. And then she looked at me and she looked at me and I smiled at her and she didn't smile at me. And I said, 안녕하세요. And so I gave the documents to her. But the documents that I made last night, I didn't give it to her yet. In case, in case, she will ask you. In case, she will ask you. She was scribbling the papers and then she looked at me and then she didn't smile. And I said, I just smiled at her and I felt so scared. But I keep on, you know, calling God's name. I said, Lord, if it's your will, you will, Lord. Please. But my heart was, Lord, I want to stay.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t was the same God who answered the prayers of Daniel. So when he finally accepted and when, you know, when an immigration officer starts writing on your paper, that's a sign that 10% she will accept it. So I was a little bit happy. So I was a little bit happy. And then she scribbled again and then she wrote and write something again and said, 30%. Ah, 30%. Oh,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But, he said. Oh, when he clicks, he said. Oh, it's not good, it's not good, it's not good. Oh, my, my, what is it? My level of happiness went down. And the people who saw that they said, Ah, this is not good, this is not good. But, that's how I felt so happy. I felt so happy. And I said, I couldn't get to you. I said, I said, ma'am. I said, I said, 한국말,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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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peak a little Korean. He said, I said, I said, I didn't understand what he was trying to say, but there is one thing that came to my mind. 아, 그 여자분이 한국말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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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확실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 사람이 뭔 서류를 해놔라 이거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 I didn't understand that but I said, Ma'am, here you are 그래서 자기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와이프하고 만들었던 그 서류를 딱 여기 있습니다, 끊어놨어 And there were so many papers thick, there were so many papers 그에겐 아주 두꺼운 아주 준비를 해가지고 and he was checking the date what was in there and I think he got tired of and then he put it on the side and then he asked me please get a stamp you have to buy a stamp worth $60 that means that your papers is 90% accepted 그래서 그 분이 쫙, 그 분이 저기 가서 수입인치 6만원짜리 끊어오시오 그 수입인치 끊어오라는 말은 이미 한 880% 된다 이 말이에요 When she told me please buy a stamp I really wanted to jump on the chair but I just hold on because maybe she will try oh something's wrong with this man so I was just holding on and went to the to the what is it to the stamp Yeah, that stamp area where you pay the stamp and then I said stamp 주세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너무너무 기뻤는데 4살 가라고 걸어가가지고 그 수입인치 파는 데 가서 6만원짜리 수입인치 주세요 and so I put the stamp 그는 이제 수입인치 4가지 갖다냈어요 I think it's clicking and clicking and clicking and clicking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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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기 시작했어요 Her face turns from again 다시 또 인상이 쪼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and then she went behind a big kind of like divider where they put all the documents and then she printed something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돌아가더니 복사기인데 가서 뭔가를 이제 복사를 가져왔어요 and then she looked at me and then she gave me those 3 tickets 그러더니 이제 딱 보더니 종이석작을 내려놓으면서 그동안 안 낸 보니까 say come back within 5 days until you pay these tickets 보니까 이제 뭔가 하면 그동안에 뭐 세금 안 낸 거 뭐 세금 안 낸 거 세금 안 낸 거 다치 세 개 주면서 이거 5일 이내에 내고 그대로 달고시오 so oh what's this ah oh tax I need to pay tax 아 지금 냈어야 하는데 잘 몰라가요 so I said ma'am if I pay this then you'll give me the visa and they said yes I said oh thank you and so when I opened my when I checked my pocket I don't have the money because my wife has all the cards 음 그래 이제 그 돈만 딱 내면 비자받아 오는 건데 주머니만으로 그렇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내가 카드를 좀 더 와이프 주고 와가지고 I don't want the immigration officer to change her mind because many immigration officers when when time pass by their decision change so I said if I will come back the next day and the next I think it's not a good idea so I called Adelie please I need 15만원 and please help me call the city hall the city hall and please give me the bank account so that I can pay you today when you drive from here to Youngju it takes 40 to 1 hour but I just took it 20 to 30 minutes so I came here I Aldealan and I I borrowed the money and went to the bank and then I took back to the immigration office here so I came here I I bought a money I just 그냥 또 양주로 날아갔어요.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 경찰은 다른 사람을 받으러 온 사람을 하나도 못 받고 그 분이 나를 기다리고 앉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5일 아래로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쁘고 있는데 자기는 책 읽고 있더라구요. 왜 이 바쁜 시간에 책 읽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자마자 그 직원의 여직원한테로 가가지고 쫙 내놨어요. 저는 네네는 또 기다려야 할 줄 알았더니 받아가지고 그냥 복사를 쫙 하더니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비자를 탁 내주는거에요. 아우! 이거는 놀라는 줄 몰라요. 왜냐면요? 네, 원래는 그거 합격하면 2, 3주 후에 애국인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분이 직접 제 손에다 딱 지어주는거에요. 아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I want to thank God for this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s. Thank you very much Tani Jutsu님, Pastor, Billy, Yes! My wife, Elderly, Summoning for your prayers. And let us all give it all back to God.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퀸이 스님의 동생이 오드와이 타러 가다가 필립스 넘어져가지고 지금 뇌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우리 퀸이 덕이 여기서 절인해 죄비가 없닌 것이고 지금 이제 죽었을 때 이제élé가 바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님께요 예 그래서 오늘 날 우리가 그리고 첫째는 이 시스테랑 둘이 너 이게 그니까요? 거의 조용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날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또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요. OK, please pray. 기도하고 갈게요. Lord, You are the owner of our lives and the creator of this vast universe. You are the God of gods, the Lord of lords, and the king of kings. 주님은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And yet, Lord, You listen, You hear to each of our hearts, the cries, the needs that we have. 그럴처럼 주님, 우리 이 작은 인생들의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That reminds us of how much love each one of us.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rd, You would like to lift the praises, thanksgiving Lord for the answer prayers. 주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We have a God who hears and answers our prayers. 그리고 우리에게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이 매일 우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And it will help us to love you more moment by moment.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순간들이 되어야 하여 주옵소서. Thank you for the answer prayers to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오늘 우리 모든 형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providing good health.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주님, 당신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May our prayers tonight be and answered prayers to others and to our loved ones.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가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감사합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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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6 months. Yeah. Another extension. Thank you for your speaking. Hi. Your visa clear. Next year in April. Yeah. Only six months. Yeah. Only six months. Six months. Ah, April six months? Only 6 months. Only 6 mont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만나요 전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형님! 우리 обнаруж이신 él vita! 안녕합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분이 오셨어요!! 맞에 누구 fallskt.... burn to now. 예, 좋았어요. Good. 너무 많이 이래, 아래요? 네. 큰일 났어. 사랑하는 부분들하고 사진 한 번 치고 가세요. 여기 보면, 애국인하고 사진 한 번 치고 가세요. 나, 괜찮아. 까매 오게. 나, 너랑 만났잖아. 이렇게 해서. 말을 때려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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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뮤리플래요. 뮤리플래요. 저쪽을 좀 밀어줘요. 여기. 죄송합니다. 자. 센터. 자. 1, 2. 1, 2, 3.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자, 그러면 오늘 왔으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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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롸 etmek재로 은행비 micro로드 가능하기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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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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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no sleep i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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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화의 신화는 한국의 신화는 한국의 신화 통계의 신화 안입고 있지 신화의 대학원 신화의 대학원 신화의 대학원 신화의 대학원 신화는 터트라 신대당 신뢰도 국제신앙대학원 상당심리학원 남성대학원 , mov앤под escape 하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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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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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